지금 여기 조합원, 저희 조합원 중에 한분 농장에 가는 길인데 다 탔습니다 양쪽으로 집 있던 자리는 그냥 폐허가 됐습니다 저 집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 타버렸어요 여기 소들은 괜찮나 모르겠네 여기 다 왔어요 저희 조합원 농장이거든요 농장 바로 입구에 여기 소 키우는 데인데 소들은 괜찮나 모르겠네 여기 소 많이, 여기 참 심각합니다 한숨 밖에 안나오는데 다 타버렸네 여기 집도 다 타버렸네 여기 집도 다 타버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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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